힐링 센터도 아주 새롭게 간밤에 단장이 돼서 아주 멋있죠 벚꽃이 핀 이 큰 벚꽃 나무가 벚꽃이 폈을 때보다 눈꽃이 폈을 때 더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보는 데마다 가장 아름다운 모습들로 치장됐고 하룻밤 사이에 모든 쓰레기 모든 지저분한 것 그냥 다 코팅됐어요 이 뒷모습도 이게 누구 차입니까? 이 차도 멀쩡할 때보다 더 예쁜 것 같아요 금강송도 더 예쁜 것 같고 사방이 아름다운 크리스마스 추리가 됐습니다 정말 벚꽃이 폈을 때보다 더 아름답다는 말이 거짓말 같지 않죠? 사방이 설악산이 이렇게 흰 눈꽃이 폈습니다 그냥 아무도 봐주지 않던 물도 나오지 않는 돌 분수대도 예쁜 것 같아요 눈송이를 뭉쳐서 눈사람을 힘들게 만들었는데 누군가가 이것을 그냥 무너뜨린다고 하면 얼마나 마음이 아쉽겠습니까? 우리가 이 설악산 팩트에 대한 힐링센터에 오셔서 무너진 건강을 눈사람 만들듯이 다시 만들고 회복했는데 다시는 무너지지 않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다시는 무너지지 않고 재발되지 않기 위한 비결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봄 7장 21절부터 27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읽으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곳에서 무너진 건강을 다시 회복하고 또 집에 가서는 다시는 무너지지 않고 재발되지 않는 그런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21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에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의 내가 너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여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성경에서는 우리 몸을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성령이 거하는 전이다 성령이 거하는 집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 마태봄 7장 21절부터 보니까 무엇이 무너지지 않는 비결이 나옵니까 집이 무너지지 않는 비결 여러분들은 성경을 어떻게 읽습니까 성경은 어떤 말씀을 볼지라도 나와 관계 있는 말씀으로 해석하는 자들 그런 사람들이 복이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영감있다라고 얘기할 겁니다 저는 이렇게 무너진 몸성전을 회복하기 위해서 오신 환우분들에게 성경에 있는 어떤 말씀이라도 그분들이 치료되고 회복될 수 있고 재발되지 않는 비결이 여기 어디에 있을까 이런 마음으로 요즘에 성경을 읽어요 이 말씀 속에서 그렇게 힘들게 보수한 집이 어떻게 하면 수많은 환란과 역경이 밀려와도 다시는 무너지지 않을 수 있을까 이 말씀을 정리를 해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다시는 무너지지 않고 다시는 재발되지 않을지 말씀을 주셨어요 기별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 앞에 본문을 보면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주셨으면 그것을 철도 레일 삼아서 가라 하는 그 길대로만 가야 무너지지 않을 텐데 여기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이 철도가 기차가 철도 레일이 아니고 1번으로 벗어나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탈선이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마태봄 7장 23절에서는 하나님이 요 레일대로 살아라 이 말씀대로 살아라 요 법칙대로 순종하면서 살아라 그랬는데 이 1번의 부류들은 그 법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법이 아닌 곳으로 탈선하는 사람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있다 그랬어요 두 번째는 말씀이 있는데 말씀과는 완전히 등지고 전혀 다른 곳으로 걸어가는 사람들이 어떤 운명에 빠질 것인지가 기록이 되어 있고 두 번째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 길로 가면 너는 산다 재발되지 않는다 그렇게 가르쳐 주셨는데 그대로 달려가는 사람들도 있겠죠 바로 이 가르쳐준 그 철도에 내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마태 7장 24절에 보면 이 말을 듣고 그대로 그 길로 행하는 자들이라 그랬어요 세 번째는 또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오른쪽으로 가라고 했는데 왼쪽으로 가는 사람들도 있을까요? 비슷한 것 같지만 조금 각도가 틀어진 길로 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3번의 부류들이 있는데 마태 7장 26절에 보면 이 말을 들었는데 가다 갈림길이 나올 텐데 어디로 가라 가르쳐줬어요? 오른쪽으로 가야 된다 그런데 왼쪽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을 분명히 들었는데 들은 대로 행치 아니하는 자들이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은 몇 번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2번의 사람이 되면 치료될 뿐만 아니라 다시는 무너지지 아니하고 다시는 재발이 되지 않는 주인공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성경을 다시 보면 우리가 건강하고 우리가 행복하고 우리가 품성이 변화되는데 필요한 모든 비결을 하나님이 심사숙고에서 66권으로 정리해서 기록해 준 것이 성경이다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저는 모든 치료의 원리를 이런 식으로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에서 찾아냈고 지금도 계속 찾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길대로 걸어가야 되겠는데 과연 어떻게 하면 다시 재발되지 않고 무너지지 않을까 첫 번째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되지는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의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가르쳐준 그 길이 아니고 다른 길로 걸어가면 어떨까 그 결과를 분명히 가르쳐 주셨는데 여기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헬라 원어는 아노미아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아노미아 법이 아닌 것을 얘기합니다 법이 아닌 것은 뭐가 있을까요? 헬라오로 이 죄라고 하는 것은 하말티아 관역에서 벗어난 것이라 얘기를 했어요 불법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법이 아닌 모든 것을 다 의미할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건강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는지를 그 법을 몰랐을 수도 있죠 미처 듣지 못하고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백번 씹으라고 하는 건강의 법을 지금까지 듣지도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냥 퍼 넣으면 위장이 알아서 소화시킬 거라고 생각하고 살아왔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치아가 해줘야 될 일을 생략하고 위장에 넣어줬더니 그것을 다 죽이들 때까지 위산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었고 그 결과 위벽이 녹아서 위계양, 위암이 생겼을 수도 있습니다 너무 늦게 알았어요 그런데 이 법을 알지 못하고 법이 아닌 레일 밖으로 탈선한 기차처럼 그렇게 살아가면 법을 알았든 몰랐든 이 건강의 법칙을 범했을 때는 건강은 무너지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건강과 행복을 주시는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레일이 아닌 곳으로 기차가 달려가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 너는 다시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어떻게 살면 건강하고 행복할 수 있는지 이 말씀을 들을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들을 필요가 있어요 이 프로그램에 와서 아 설악산 좋은 공기 마셔야지 그래서 말씀 듣는 시간까지도 아깝다고 배낭 메고 울산바위 가는 사람들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있어요 뭐가 중요한지 잘 모르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이 건강의 법인지를 먼저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이것저것 해도 철도 레일이 아닌 다른 곳을 달리면 무너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주여 주여 했어도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그랬어요 건강을 주시는 그 예수님이 전혀 그런 사람들은 모른다고까지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왜 철도 레일이 있는데 어쩌면 교통수단 중에서도 그냥 레일만 달리면 되니까 가장 안전한 것 같은데 왜 이 기차들이 레일을 벗어나는 사고들이 그렇게 많이 날까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납니다 대형사고예요 인도에서는 특별히 이 기차가 레일을 벗어나는 탈선사고가 비일비재합니다 2017년 1월 23일자에 인도에서 또 열차가 탈선하는 대형사고가 났다라고 신문에 나왔는데 이 기차 8개가 8개가 팔 양이 이 레일에서 탈선하는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32명이 죽었고 55명이 부상을 입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왜 이렇게 안전한 기차가 레일을 벗어나는 사고가 날까 제가 많은 탈선 사고를 보면서 다 다루면 1년 해야 될 것 같아서 그 원인이 무엇인가 몇 가지만 좀 뽑아서 여기 올려봤는데 이 열차 탈선 사고는 인도가 그 큰 나라가 철도가 다 연결이 돼 있는데 너무 노후됐다는 거예요 레일이 너무 노후가 돼서 이걸 다 바꾸자면 큰 나라니까 한두 개가 아니고 엄두가 안 나는 겁니다 그래서 알면서도 계속 탈선 대형사고가 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정말 이 법도대로만 살면 건강하다 하는 이 철도 레일이 수천 년 동안 우리 이 세상에 펼쳐져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천둥, 번개도 맞고 홍수가 한 번 지나가기도 하고 그러면 그때마다 어떻게 했어야 돼요? 보수를 했어야 되는데 보수하지 않고 그냥 계속 쓰는 레일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사고가 날 수 있을 거예요 요 하나님의 말씀도 수천 년 동안 내려오면서 별의별 사건들을 다 겪었을 텐데 그때마다 구부러졌으면 펼치기도 하고 너무 망가졌으면 새 걸로 바꿔주기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냥 계속 유전적으로 관습적으로 물려받으면서 살아왔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열심히 그 말씀대로 산다고 하지만 사실은 말씀이 아닌 다른 길로 벗어나는 사고가 밀려올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냥 어제, 작년, 재작년 있었다고 해서 그대로 남들이 간다고 해서 가지 말고 다시 한 번 내 스스로 내 건강을 위해서 이 길이 정말 안전한지 수많은 사람들이 괜찮다고 하지만 진짜 안전한 것인지 그 교리를 두들겨 봐야 될 필요도 있고 따져봐야 될 필요도 있다는 거예요 또 여기 우리나라에서도 대형 사고가 가끔 나는데 2016년 6월 3일에 무궁화호가 탈선하는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객차 4량이 탈선을 했고 기관사가 사망했고 또 8명이 부상을 입었어요 이야 이게 어떻게 기차가 이런 사고가 일어날 수 있을까 인도도 아니고 그래도 괜찮은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이런 사고가 날까 미국에서도 많이 납니다 그래서 왜 났나 하고 보니까 사고 난 이유가 철도 레일이 낡은 것도 아닙니다 기차가 낡은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 기관사가 가다가 이렇게 선로를 바꿔야 되는 지점이 있는데 어디서 바꿔야지 하고 사전에 꼼꼼히 체크를 안 했다는 거예요 선로를 어디서 변경해야 되는지 다시 확인을 해야 되는데 확인하지 않고 그날 출발을 했고 그리고 이 사람이 착각을 한 거예요 확인을 안 했기 때문에 여수시에 있는 율촌력에서 바꿔야 되는데 이 사람이 이 율촌력이 아니고 덕양력으로 오해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율촌력을 지나갈 때쯤 되면 속도를 어떻게 해야 돼요? 줄여야 돼요 매뉴얼에서는 35kg로 줄여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서 바꿔야 될 지점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117kg로 달린 거예요 그러니 아무리 레일이 좋아도 탈선에서 이런 사고가 일어난 것입니다 건강의 법칙을 내가 잘 알고 있어도 우리는 때로는 천천히 달려야 될 때도 있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좀 천천히 여유 있게 쉬어줘야 될 때도 있고 좀 힘들어도 어떤 때는 또 달려야 될 때도 있는데 이것을 잘못 지키면 법칙을 알았고 나름대로 열심히 지킨다고 했지만 여전히 무너질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해 둬야 될 것입니다 대만에서 대만 역사상 가장 큰 열차 사고가 일어났는데 올해 2021년 4월 3일자 신문에 나왔어요 터널에서 나오다가 탈선이 됐습니다 대만 역사상 70년 만에 최악의 열차 사고다라고 제목이 붙었는데 51명이 죽었어요 156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왜 그런가 기관사가 체크 안 한 것도 아니고 기관사가 졸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지나가던 화물차가 들어와서 들이받은 겁니다 교통사고는 나만 잘한다고 해서 또 안 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런 일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해도 내 노력만 가지고 안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에게 기도하지 않고는 우리는 난 재발하지 않을 수 있어 난 내가 모든 걸 다 했어 아무리 그래도 사고 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최선을 다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곳에서 꼭 회복되시고 다시는 무너지지 않고 다시는 재발되지 않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가라하는 그 길이 아닌 다른 길로 가면 어떻게 될까 하나님께서는 가라하는 그 길로 가는 사람들만 지켜줘요 어느 쪽이든지 그 길이 아닌 탈선된 다른 길로 가면은 그 세상을 잡고 있는 건 사단입니다 그냥 지옥의 소용돌이로 빠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리처드 헬러 박사님의 당 탐닉 이론을 살펴보면은요 우리는 탄수화물 당을 먹어야만 삽니다 그것이 에너지가 되어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당을 주셨을 때는 아주 달콤한 단맛이 나는 당분뿐만 아니라 그 속에 들어있는 좀 거칠거칠할지라도 섬유질까지 포함된 복합당을 먹으라 그랬어요 통째로 다 먹으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주 얄팍하게 머리를 돌리면서 섬유질 거칠거칠한 건 빼버리고 그냥 당분만 먹어 사탕수수 그냥 섬유질까지 씹어서 먹으면 아주 좋은 건강식품이지만 머리가 좀 얄팍하게 돌아가서 섬유질 다 빼고 미네랄 빼고 비타민 빼고 나머지 당분만 뽑아낸 게 뭐예요? 설탕이라고 하는 단순당입니다 먹었다면 10분 만에 혈관으로 들어가서 힘이 나요 그런데 이런 단순당 아니면 현미가 아니고 백미 이런 것을 먹게 되면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건강법칙에서 탈선한 거예요 그러면 섬유질이 없기 때문에 소장에서 이 당분을 섬유질이 딱 잡고서 조금씩 조금씩 혈관으로 나누어서 흡수되도록 해줘야 되는데 이 섬유질이 없어지면서 먹고 10분이면 혈관으로 한꺼번에 다 들어가요 갑자기 혈당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이 혈관에 너무 많은 포도당이 흘러다니니까 끈적끈적하겠죠 혈액순환이 안 돼서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우리 몸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주인 살려보려고 이 최장에서 비상 작업을 하면서 인슐린을 폭포처럼 쏟아내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과량의 인슐린이 분비가 되니까 금방 처리가 돼서 갑자기 저혈당이 돼버려요 손이 떨립니다 식은땀이 나요 건널목 걸어가다가 현기증 나가지고 쓰러지면 죽을 수도 있어 그러니 이 손끝 발끝에서는 뭘 빨리 더 보내달라고 신호를 보낼까요 빨리 포도당 보내줘라 그런데 그때 현미밥 씹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죽고 난 다음에 포도당이 여기 달려갈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 세포는 현미밥보다는 어떤 당을 더 좋아할까요 단순당을 좋아하게 되어 있어요 현미밥 안 먹습니다 설탕물 먹고 이런 걸 먹게 되어 있어요 그게 땡기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또 이런 저혈당 상태가 되면 또 설탕물 먹게 되고 그러니까 또 혈당 올라가고 인슐린 많이 나오고 저혈당 되고 또 설탕물 먹고 계속 사망의 골짜기로 휘말려 들어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죽을 길로 탈선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법의 레일 위에서 달리시길 바랍니다 기차는 철도 레일 위를 달릴 때 가장 안전하고 자유롭게 있어요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해 준다고 했습니다 괜히 내가 백투에 대 놔 가지고 아이고 그 좋은 홍어도 못 먹어 아 이거 괜히 와 가지고 속초 딱 하면 가자마자 그 생선 그 회 한 사람 먹고 가야 되는데 첫날부터 괜히 왔다고 후회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건 탈선입니다 이 법 안에서 살아갈 때 가장 자유롭고 가장 행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꼭 깨닫고 진리의 레일 위를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리처드 헬로 박사는 정크푸드가 정크푸드를 부른다고 했어요 계속 코카콜라에 뭐에 막 아이스크림에 요즘 아이들 그걸 막 먹죠 그것만 먹으면 이해를 못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런데 이 아이들은 한 번 그 속으로 들어가면 그것만 계속 찾게 되어 있어요 죽어도 그렇게 먹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첫 발을 빠지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포도당뿐만이 아니에요 지방도 마찬가지입니다 보, 북구, 보, 북구 현상이라고 하는 이론이 있어요 Bad oil and vicious cycle이라고 하는 것인데 나쁜 지방은 아주 사악한 서클로 우리를 끌고 간다라고 하는 이론이에요 기름 중에서 가장 나쁜 기름은 어떤 기름일까요? 기름의 종류가 많죠 어떤 기름이 제일 안 좋아해요? 우리 건강에? 트랜스 지방 그 어려운 말들을 요즘 할머니들도 다 알아요 트랜스 지방이 맛있어요 기름으로 튀기면 다 맛있습니다 그런데 튀길 때 트랜스 지방이 만들어져요 그런데 이 트랜스 지방을 먹으면 우리 몸 속에서 모든 세포의 막은 오메가 뚜리 지방으로 막이 만들어져요 필수 지방산으로 만들어져요 그런데 이 트랜스 지방은 절대로 포화 지방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불포화 지방이 열로 뒤틀어지면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트랜스 지방은 고기 속에 많이 들어있는 포화 지방이 아니고 식물성 지방인 불포화 지방이 열과 압력으로 뒤틀어진 게 트랜스 지방이에요 딱 들어가면 세포는 수명이 있어서 죽고 새로운 세포가 만들어질 때 세포막도 만들어져야 되겠죠 그럼 세포막에는 무슨 지방이 들어와야 돼요? 불포화 지방이 들어와야 돼 그래야 그 비어있는 부분으로 영양물이 들어갔다 나갔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트랜스 지방이 들어가면 얘는 불포화 지방일까요? 포화 지방일까요? 들어갈 문이 있는 수소가 비어있는 불포화 지방이에요 그래서 차라리 고기를 먹었으면 이 세포 입장에서 야 너 같은 포화 지방은 여기 올 자리가 아니야 안 써? 올 때까지 기다리면 되는데 이 트랜스 지방은 가라지처럼 알고 가고 거의 비슷한 거예요 분명히 불포화 지방이라서 세포막에 덜커덕 자리를 차지해버려요 그런데 우리 세포에서는 아니 분명히 불포화 지방산인 줄 알고 세포막을 재료로 썼는데 포화 지방처럼 똑같이 문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이 안 되니까 세포 입장에서는 계속 신호를 보냅니다 제대로 된 불포화 지방을 먹어주십시오 먹었는데 저 세포에서는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방을 더 먹고 싶은 욕구가 밀려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필수 지방하고 트랜스 지방하고 오메가3 지방하고 이게 거의 비슷하니까 구별이 안 되잖아요 이 속에서는 계속 더 먹어달라고 그러는데 입에서는 더 맛있는 트랜스 지방을 또 먹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호 북부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튀겨서 맛있어 보이는 이 트랜스 지방을 먹으면 이 속에서 필수 지방이 해야 될 자리에 얘들이 들어가고 사실은 필수 지방이 부족하니까 지방 꺼내달라고 또 얘기를 하니까 또 트랜스 지방을 먹고 그래서 나쁜 기름을 먹는 사람들은 계속 나쁜 기름을 먹는다는 거예요 튀김 좋아하는 사람은 나쁘다고 해도 계속 튀김을 먹게 되어 있고 결국은 죽음의 수렁으로 빠진다는 것인데 여러분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어떤 길인지 가르쳐주는 이 법을 잘 들으시고 아무리 달콤하게 사단이 미혹한다고 할지라도 빠지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쁜 지방은 다시 나쁜 지방을 부른다 제가 세브란스 병원 소아 안병동을 가고 가서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6살짜리 아이들이 막 수십 명이 병동에 같이 모여 있는데 전부 깎아 중이야 어린 아이들이 항암 치료받고 다 머리가 없어요 근데 한 바퀴 쑥 돌아보니까 전부 죽을 음식만 먹는 거야 전부 튀김 종류만 먹는 거예요 전부 불량식품만 먹는 거야 왜? 한 번 빠지면 이 보호풍구 사이클에서 벗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 사이클 속에서 헤매고 있으면 탈출하시길 바랍니다 대기권을 벗어나려면 몇 배의 에너지를 써야만 벗어나요 그래도 벗어나야만 됩니다 그게 살 길입니다 또 단백질도 마찬가지예요 살 수 있는 단백질 죽음으로 몰고 가는 단백질이 있어요 우선 입에 맛있다고 해서 고기 육식을 먹어버릇하면 그 고기 속에는 콜레스테롤과 피를 끈적끈적하게 하는 포화지방이 많이 들어 있죠 이걸 먹으면 혈관 벽에 콜레스테롤이 달라붙으니까 영양분이 흘러다니는 혈관 통로가 좁아질 거예요 또 거기다가 포화지방이 많으니까 피는 더 끈적끈적해질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혈관은 좁아졌지 혈액은 찐덕찐덕해졌지 혈액순환이 잘 안 되겠죠? 혈액순환이 잘 안 되니까 이 손끝 발끝에 있는 근육세포에게 필요한 영양분을 빨리빨리 공급을 못해줘요 분명히 한 사발 먹었는데 나른해 힘이 없어 그러면 이 근육세포 입장에선 뭐라고 그래요? 빨리 좀 에너지 좀 더 먹어줘라 그러면 이제 뭘 먹기는 먹어야 되는데 뭘 먹을까요? 부함직스럽고 먹음직스러운 고기를 또 먹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세포에서 에너지가 떨어지면서 또 먹어달라고 하니까 또 고기를 먹어 계속 이런 허기짐의 악순환을 걸어가면서 결국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암환자들이 전부 이 수렁에 빠져서 재발이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안 먹어 조금 힘이 나면 이제 괜찮겠지 소고기 정도에 어떻겠어 꼭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나중에는 옛날 음식으로 다 돌아가 몇 년 지나면 다시 무너지는 거예요 고기는 고기를 부르고 사망의 무덤으로 끌고 가는 악순환의 소용돌이 속에 빠진다는 거예요 또 이 비만의 악순환의 고리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비만이 오면은 배가 뚱뚱해지면서 뭐 좀 둔하고 보기도 싫고 뭐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까요? 다이어트를 하고 싶을 거예요 그러면 다이어트를 어떻게 합니까? 옛날보다 더 먹어요? 덜 먹어요? 다이어트하면 더 먹는 사람 아무도 없죠? 가지수도 줄이고 양도 줄일 거예요 딱 줄이는데 그냥 굶어 그러면 우선은 살이 빠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음식의 양만 줄이는 다이어트로는 지방도 줄어들지만 근육도 같이 줄어들어요 그런데 이 근육이 줄어들면 그냥 눈만 감고 있어도 에너지는 조금 일부는 쓰죠 호흡도 하니까 이게 기초대사량인데 보통 한 800kcal에서 1500kcal까지 기초대사량으로 씁니다 그런데 우리가 쓰는 기초대사 에너지 중에서 40%는 근육세포에서 써요 거의 모든 저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다이어트는 근육이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체중은 줄었는데 근육세포가 확 줄어드니까 기초대사 에너지가 1400이었던 사람이 다이어트 끝나면 1000밖에 안 돼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가? 이제 결국 언니가 밥을 먹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밥을 먹는데 그냥 그날부터 많이 먹는 사람도 있지만 그래도 살을 뺐으니까 생각해서 덜 먹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도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덜 먹었어도 기초적으로 쓰는 칼로리가 팍 줄어들었으니까 덜 먹었는데도 쓰고 남는 에너지가 더 많아요 옛날보다 그래서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옛날보다 살이 더 찌는 요요현상이 오게 되어 있어요 요요현상이 5님값도 어떻게? 또 다이어트 한다고 그러죠 이걸 몇 번 하면 다이어트 안 한 사람보다 더 뚱뚱해져 있어요 비만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좀 원리를 알고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데 왜 굶었고 옛날보다 밥도 덜 먹었는데도 더 살이 찔까? 이걸 모르면 계속 헤매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밥을 무조건 안 먹었다 적게 먹었다 그러면 부족한 칼로리를 어디선가 뜯어 태워야 되니까 지방세포 뜯어 태웠을 수도 있고 또 근육세포도 에너지가 될까요 안 될까요? 돼! 그러니까 근육세포를 태워줍니다 그래서 그런 다이어트를 하면 근육도 같이 주는데 이 근육이 기초대사 에너지의 40%를 쓰기 때문에 기초대사 에너지가 줄어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 1500이 기초대사 에너지로 썼는데 다이어트 끝나고 살을 쭉 뺐더니 기초대사 에너지가 1000kcal밖에 안 돼 그래서 예전에는 기초대사 에너지가 1500이었고 2300kcal를 먹었어요 하루 3번 그리고 보통 하루 직장 다니면서 쓰는 에너지가 활동 에너지가 500kcal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2300 먹었고 그냥 숨만 쉬어도 쓰는 기초대사 에너지로 1500 썼고 직장 다니면서 500 썼으니까 얼마가 남았어요? 300이 남아서 그게 아랫배에 자꾸 쌓여서 비만이 됐던 건데 이제 굶어서 살을 뺐더니 기초대사 에너지가 1000이 됐어요 아 힘들게 뺐으니까 생각을 했죠 많이 2300을 안 먹고 밥을 한 공기는 안 먹었어 밥 한 공기가 300kcal인 거야 즉 2000kcal를 먹었다는 거예요 아니 이보다 얼마나 더 열심히 합니까? 피나는 노력을 한 거예요 그런데 어떤 결과가 올까요? 2000kcal를 먹었는데 기초대사 에너지로 1000을 썼죠 직장 다니면서 500 썼죠 얼마가 남아요? 500이나 뭐 옛날보다 더 쪄요? 이게 요요현상의 정체입니다 여러분 비만이라고 하는 것은 꼭 많이 먹어서 찌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포도당을 한 주먹 먹었다 얘를 여러 가지 에너지로 쓰려면 어떻게 됩니까? 요 포도당이라고 하는 장장만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얘를 다른 에너지로 쓰든지 다른 물질로 바꿔주든지 할 때 쓰는 요 불소시계가 있어야 돼요 비타민 미네랄이 있어야 돼요 근데 현대인들 밤에 라면만 하나 김치 조각 하나 하고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포도당 장장만 먹었지 얘들을 처리해 주는 비타민 미네랄이 없어요 그러면 그 불소시계 비타민 미네랄 있는 것만 쓰고 나머지는 그대로 다 지방으로 저장을 해놓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비만도 영양 절피평 질병이라는 거예요 많이 먹어서 온 게 아니고 영양이 꼭 필요한 비타민 미네랄이 부족했기 때문에 온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정상 체중을 유지하는지 법을 좀 배울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굶어서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목이 좀 컬컬하고 갈증이 생기면 요즘 뭐 많이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청량 음료 탈선한 겁니다 그럼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 그냥 바로 혈당이 올라가겠죠 설탕이 23%인가 들어 있으니까 그 소위에 그러면 혈당이 올라가니까 혈관 내에 포도당이 옛날보다 더 많아져 그러면 물을 끌어당기는 건덕지가 많으니까 물을 끌어당기는 삼투압 능력이 세지는 거예요 그러면 옆에 있는 세포에서 물을 다 끌어내는 것입니다 끌어내면 이제 세포 속에는 수분이 부족하겠죠 그럼 얘는 뭐 달라고 얘기할까요? 물 주세요 하고 신어 보낼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또 갈증이 생기니까 뭐 마실까요? 또 코카콜라 마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 청량 음료는 청량 음료를 계속 부르도록 되어 있어요 이게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여기서 벗어나야 돼요 또 마음이 스트레스를 받아서 너무 괴로워 괴로울 때 뭐 한 잔 마시고 싶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술 이 연말에 1년 동안 마시는 술에 거의 얼마를 마신다고 그래요? 50%를 마신다나 90%를 마신다나 그래요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마음이 괴로워 괴로우니까 이걸 잊으려고 술을 마셔 술을 마셨더니 그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알코올이 들어있어요 복소입니다 이걸 간에서 이제 해독을 하는데 H2O 물과 CO2 이산화탄소와 아세트알레히드로 쪼개주는 이 해독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아세트알레히드가 술보다 더 무서운 복소입니다 얘가 간을 두들겨 패면서 간이 망가져요 지방간으로부터 간경화, 간암이 생겨 그러니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장기인 간이 이렇게 망가졌으니까 스트레스는 해도 이게 해소될 수가 없어 더 쌓여 스트레스가 쌓이니까 또 괴로워 또 술 마셔 계속 사단이 그냥 하나로 딱 끝나는 게 아니고 어디론가 우리를 죽음의 늪으로 끌고 가는 수많은 소용놀이를 가지고 우리를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게 하면서 미혹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술은 술을 부르게 되어 있어요 또 스트레스를 받으면 답답하죠? 가슴이 답답하니까 저기 어디 아저씨 보니까 뭘 하나를 딱 빨더니 연기를 후 하고 내 품는데 스트레스가 나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나도 한번 피워볼까 뭐예요? 담배를 입에 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스트레스가 담배 연기와 함께 싹 나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이게 속임수입니다 연기를 후 하고 내 품지만 나가는 걸 보지 말고 들어온 걸 봐야 되는데 이 속에 4천 종류의 독극물이 들어있어요 그중에 니코틴은 혈관을 좁아지게 만들고 또 타르는 이 폐를 암이 생기게 합니다 그래서 폐기종, 폐암, 폐렴 이런 걸 만드니까 숨을 쉬면 공기가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더 안 들어가 옛날보다 그러니까 더 답답해 스트레스가 또 밀려오면서 답답하니까 또 담배를 더 피워 죽을 줄 알면서도 계속 담배 피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담배는 담배를 부릅니다 제가 한 28년 전에 호주에 가서 이 프로그램을 하는데 이경순이라고 하는 여고생이 거기 프로그램에 왔어요 그런데 면역세포가 혈관의 마지막 모세혈관을 공격해서 천신이 다친 물러버린 전신성, 홍반성, 낭창증이라고 하는 질병을 가지고 있는데 불치병이에요 10년 이상 견디기 어려운 불치병입니다 그래서 학교를 그만뒀어요 제가 그때 갔을 때 그런데 그 어머니가 신앙을 하기 때문에 흔전 채식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응급실에 몇 번을 실려갔다는 거예요 호주 남자가 다시 엄마가 결혼한 아빠인데 절대로 약을 끊으면 안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엄마는 진짜 철저히 채식을 했는데 하나도 안 좋아진다는 거예요 제가 초창기 때니까 이 환자를 처음 두 번째 이 질병을 볼 때인데 그렇게 철저히 했는데 꿈쩍도 안 하나? 제가 덕유산에서 할 때는 이게 완전히 치료되는 걸 봤는데 그래서 이 학생을 붙잡고 물어봤어요 너 정말 고기는 하나도 안 먹고 우유도 안 마시고 또 코카콜라 같은 것도 안 마시고 피자도 안 먹고 그러니 그랬더니 집에서는 그렇게 했대 밖에 나가면 밥을 콜라에다 말아먹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소리를 듣고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소망이 생겼어 아 이렇게 엉터리로 했으면 다시 철도 레일 위로 올려놓기만 하면 살 수 있겠다 그래서 일주일 짧은 시간 동안에 이게 안 돼서 너 한국에 가자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막 반대를 하는 거예요 절대 안 된대 그래서 설명을 했어요 너 지금까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게 안 나선 건데 제대로 레일 위를 달리면 이게 치료가 가능하다 그랬더니 얘가 이해가 돼서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본인이 간다니까 뭐 아빠가 뭐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저보고 각서를 써놓고 가래 무슨 각서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약을 끊지 않게 하겠다고 각서를 쓰래요 각서를 제가 왜 썼는지 모르지만 썼어 그리고 버규산 요양원으로 데려갔을 때 찍은 사진인데 철저히 코카콜라 안 먹고 피자 안 먹고 1개월 지나니까 스테로이드로만 이걸 그냥 잡아 눌렀었는데 이게 내려가면서 치료가 되는 거예요 깨끗이 치료가 돼요 그리고 28년이 지났는데 지난 몇 개월 전에 저는 몰랐는데 엄마가 여기를 왔어 호주에서 기억나죠? 엄마가 왔어요 오! 그리고 지금 어떻게 지내느냐 10년 이상 버티기 어려운 질병이에요 결혼해가지고 아이도 낳고 차를 산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죽음의 악순환의 고리에서 벗어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만 조금 좋아지고 끝나지 마시고 다시는 무너지지 않기를 원하시면 절대로 불법의 길로 들어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그럼 어떻게 하자는 것이냐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구여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은 이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자들은 어디서 어떤 시련이 와도 절대로 재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그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법을 주셨는데 만들자마자 제일 첫 번째 사람에게 베풀어 주신 축복이 창세기 1장 17절부터 28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누구의 형상대로 만들었다 그랬어요? 당신의 형상대로 만들었어요 당신의 형상대로 얼마나 멋지고 강하겠습니까? 여기 어떻게 만들어줬는가 하면 너는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코로나 바이러스도 내가 정복할 수 있고 내가 다스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암도 암도 항산성 균도 상관없어요 앞으로 어떤 누가 밀려온 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이 만든 모든 생명체 내가 다 정복할 수 있고 내가 다 정복할 수 있도록 다스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믿음을 가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여기서 쓰러질 수 없어요 충만하게 권창할 수 있고 정복할 수 있고 다스릴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코로나도 절대 백신 가지고 이길 수 없어요 백신 만들어봤자 그보다 더 빠른 속도로 얘는 변합니다 그러나 걱정할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 생명체 중에서 가장 별 볼 일 없는 생명체 바이러스 정도는 우리가 얼마든지 정복할 수 있고 얼마든지 다스릴 수 있도록 면역력을 만들어 주신 것을 믿고 이 면역력을 강하게 만드는 법에 대해서 배우시고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모르는 사람도 있고 알아도 28절까지만 알고 그 다음 29절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들었고 어떤 코로나 바이러스든지 어떤 파킨슨이든지 어떤 암이든지 다 다스릴 수 있고 정복할 수 있고 만들었다고 했는데 29절에 보면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된다고 나오는 거예요 도대체 무엇을 먹고 살아야 이런 강력한 무너지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는지 창세기 1장 29절 저만큼 떨어뜨려 놓고 써놓으면 또 눈치 못 챌까 봐 바로 이어서 29절에 써놨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가 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한 구절의 말씀으로 무엇을 먹어야 할지 모든 법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5대 영양소가 여기 다 들어 있습니다 탄수화물 심해는 모든 채소 곡식 씨앗 속에 탄수화물 다 들어 있죠 단백질 심해는 모든 채소의 콩과 식물 중에 씨앗 중에 다 들어 있죠 지방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에 열매 씨앗 속에 다 들어 있고 비타민은 심해는 모든 채소 입에 다 들어 있고 미네랄은 심해는 모든 채소 또 해초류에 다 들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5대 영양소를 한 수저를 먹을지라도 여기 가르쳐 주신 이 레일 위를 달리면서 먹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아요 그러면 정말 너무 간단해가지고 이해가 안 될 텐데 이 딱 한 구절이 철도 레일입니다 거기에서 어느 쪽으로든지 벗어났으면 그건 불법인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간단해 그게 진짜인지 한번 다시 확인을 해봅니다 아까 5대 영양소 중에서 탄수화물을 먹어야 되는데 여기는 뭘로 먹으라고 그랬어요 통곡류로 먹으라고 그랬어요 그게 아닌 설탕으로 먹든 백미로 먹든 그러면 당탐닉 이론의 회오리 속에 빠져 들어가면서 결국은 정크푸드의 길로 가게 되어 있고 죽음의 길로 빠지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냥 통체로 다 먹으라는 것입니다 통곡류, 통밀, 현미 이걸 먹으면 5대 영양소 중에서 가장 에너지의 금원이 되는 그 탄수화물을 가장 좋은 것으로 먹을 수 있고 우리는 지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또 지방질도 마찬가지입니다 보, 북구, 회오리, 소용돌이에서 빠져나오기를 원하시면 창세기 1장 29절에 가르쳐 주신 것처럼 각 나무에 과일, 열매, 씨앗을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 각색, 견과류를 먹으면 지방 중에서 가장 상질의 지방을 먹을 수 있고 포화 지방 문제도 없고 콜레스테롤 문제도 없고 그리고 트렌스 지방 문제도 없고 이걸 먹으면 회복이 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간단해요 답은 간단합니다 그 다음에 또 단백질 문제도요 단백질 문제도 그냥 우선 맛있다고 고기를 먹다 보면 고기는 고기를 부르는 이 회오리 소용돌이에서 벗어나질 수가 없는데 창세기 1장 29절에 보니까 뭘 먹으라고 그랬어요? 콩 먹으면 되는 것입니다 콩단백질 와, 가장 완벽한 완전 단백질이에요 콩이 한두 종류가 아니죠 골고루 먹으면 그냥 땡입니다 나머지는 몰라도 돼 정답은 하나고 이 오답은 수천만 가지가 되는데 누가 뭐라고 해도 신경 쓸 것 없이 창세기 1장 29절에 레일 위를 달리면 되는 거예요 또 이 비타민과 미네랄도 어디에 들어 있어요? 창세기 1장 29절에 채소, 해초류, 과일 속에 다 들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모르면 아무리 적게 먹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비만이 오는 것입니다 이 악순환의 고리에서 벗어나는 길은 창세기 1장 29절에 레일 위를 올라타는 것입니다 간단히 알고 보면 또 갈증이 생겼을 때 펩시를 먹을까 콜라를 먹을까 사이다를 먹을까 커피를 마시는데 다 아닙니다 다 아니에요 결국은 나를 죽음의 소용돌이로 끌고 가려고 하는 이 악순환에 들어갈 수밖에 없고 컬컬하면 뭐 먹으면 돼요? 물 마시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의 70%가 물이에요 물 마시면 돼요 또 뭔가 좀 괴롭다 그렇다고 술 마실 게 아니고 마셨다면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나를 대신해서 내 모든 고통과 괴로움 다 십자가에서 짊어져 주신 그 십자가의 보혈을 마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본적으로 마음의 평안이 밀려올 수 있을 거예요 여기서 매달리시고 이 십자가를 꼭 만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답답하다고 해서 무슨 담배니 뭐니 이런 게 아니고 시원한 바람 불어오게 해서 내 답답한 마음을 다 씻어주시고 허전한 마음을 채워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성령을 달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게 차고 넘칠 만큼 여기에서 답이 우리에게 밀려오는 것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끝까지 그대로 달려가는 사람들은 세상 어디에서 우리를 흔들어도 상관이 없어요 여기 위에서부터 환란이 밀려올 수도 있습니다 위에서 뭐가 내려요? 비가 쏟아지는 환란과 시련과 스트레스가 밀려와도 안 무너진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어떤 영적인 세상이 나에게 밀려와서 유혹해도 우리는 끄떡하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달리면 또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는다고 했어요 이 옆에서부터 불어오는 시련과 환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옆에 사람들로부터 오든지 어떤 돈으로부터 오든지 상관없어요 연말에 그냥 동창회 한번 갔더니 먹다 죽은 귀신이 때칼도 좋다더라 상관없어 그냥 힘들게 얘기할 것도 없어요 한 수 가르쳐주면 돼요 너 몰라서 그러는데 정말 음식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아느냐 그때 한번 가르칠 수 있는 시간인데 왜 눈치 보면서 그럴 필요가 없어요 또 창수가 뭡니까? 창수 이 밑에서 솟구쳐 올라오는 거죠 이게 사실은 큰 집도 떠내려가게 하는 가장 무서운 환란인데 자기 마음 속에서 솟구쳐 올라오는 의심 회의감 이게 가장 무서울 텐데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레일 위를 달리시기를 바랍니다 일본 동경에 가면 임페리얼 호텔이 있는데 그 당시 미국의 건축가 화이트라고 하는 사람이 다 일본 사람들이 짓는데 미국에 유명하다 그래서 이 건축가가 와서 건축을 하는데 4년 동안 졌다는 겁니다 이 호텔은 그런데 4년 중에서 밤절 2년 동안에는 기초공사만 했대 다들 미쳤다고 해요 무슨 기초공사를 그렇게 2년이 나느냐 그렇게 조롱하고 그랬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진가는 52년이 지난 다음에 증명이 됐어요 동경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 웬만한 집은 다 무너졌는데 이 임페리얼 호텔은 찻잔도 흔들리지 않고 멀쩡하게 그냥 남아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대충 듣고 다 알았다고 하지 말고 기초를 튼튼히 다지시길 바랍니다 제가 정병령 선생님을 어딘가 모르는데 사진을 보니까 이 동네 어디였던 것 같기도 하고 봉사자 교육을 해달라고 해서 왔더니 이분이 강의 끝나고 나니까 아주 반갑게 인사를 해요 제가 못 알아봤어요 15년 전에 이 백퇴된 프로그램에 자기가 와서 살았다고 그러는데 그 당시는 완전 간경화 말기 배가 남산만 했어요 황달 병원에서 몇 개월 살지 못한다고 그랬는데 이 백퇴된을 딱 듣고 아 이분은 집에 가서도 그 레일 위만 달린 거예요 그랬더니 점점점 복수가 빠지고 황달이 없어지고 간이 완전히 재생이 돼가지고 그 당시 신앙도 잘 몰랐는데 말씀도 같이 받아들여서 아 이분이 이제 한 교회의 장로님이 됐고 이제 나 하나 사는 걸로 만족할 수가 없어서 누군가 좀 살리는 봉사자 생활을 해야 되겠다 해서 전문적인 봉사자 교육을 받으러 왔다는 거예요 참 얼마나 반가운 만남인지 여러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다시는 무너지지 않는 이 비결까지 꼭 실천하시면서 이제는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고 누군가를 살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말을 듣고서 행치 아니한 자는 몰라서 탈선한 사람보다 더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많아요 많아요 이런 사람들이 다 들었고 또 효과 없었던 것도 아니야 좋아졌어 그런데도 1년 2년 지나기 전에 다시 그 길로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너무 가슴이 아파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의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어때요? 심하니라 불법을 행하는 자보다 더 심해 더 심해요 제가 2010년 1월 12일 하이티에 7.8 지진이 왔어요 굉장히 강하죠 제가 직접 만난 건 LA에서 5.4 지진은 제가 직접 경험한 게 있는데 5.4만 지진이 나도요 제가 고속도로를 운전하고 가는데 이게 무슨 빙판길 가는 것처럼 이게 지멋대로 도는 거예요 내가 돌리는데 돌리는데 막 핸들이 안 가 깜짝 놀래가지고 이게 웬일인가 근데 조금 지나니까 또 제대로 가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LA 딱 가서 들어보니까 지진이 5.4가 나섰다는 거예요 그때 차가 고장난 줄 알고 정비소 간 사람들이 굉장히 많대요 7.8이면 어마어마합니다 그 수도가 수도 인구의 4분의 1이 그때 내몰돼서 죽었어요 그래서 그 뉴스를 보자마자 이 백퇴된 의료선교단을 모시고 거기를 갔어요 갔더니 다 무너진 게 아니에요 멀쩡한 집도 있고 무너진 집도 있는데 기초가 튼튼하게 진 집은 멀쩡하고 이게 더운 나라라서 그냥 진짜 우습게 진 거예요 집들은 그냥 다 성냥감 무너지듯이 무너진 겁니다 대통령 궁도 가봤더니 그것도 누가 아마 업자가 철근을 빼먹었는지 저 꼭대기가 무너졌지 않습니까 대통령이라도 상관없어 법칙대로 준수하지 않았으면 심판의 날 똑같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잘못된 생활습관 버리고 살 수 있는 생활습관을 실천하자 그러면 7.80 정도 된 분들은 아이고 한평생 이렇게 살았는데 이제 해서 뭐 하겠어 그런 마음이 한쪽에서 올라오기도 합니까 여기 한번 들어보세요 어느 95세 어른이 쓴 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65세에 직장에서 정년 퇴직을 했습니다 30년 전이지요 내 분야는 특수한 전문직이어서 남들보다 더 오래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불경기의 직장에서 명예 퇴직이니 구조조정이니 하는 퇴직에 회오리 바람이 거세게 불 때에도 내가 65세까지 끄떡없이 버티며 정해진 정년에 명예롭게 퇴직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직장에서 내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나는 젊어서 직장에 들어가기 전에 그 분야에서는 최고의 실력을 인정을 받는 실력자가 되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과 힘을 기울였는지 모릅니다 더구나 나이가 들수록 젊은이들에게 밀리지 않으려고 끝없이 실력을 닦았습니다 그렇게 노력한 덕에 아무도 그 분야에서 내 실력을 능가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노력, 내가 그 덕분에 나는 명예스럽게 퇴직할 수가 있었습니다 내가 정년이 되자 직장에서는 내게 좀 더 기회를 주려고 했지만 나는 사양했어요 65세의 나이가 되고 보니 나도 직장 생활을 그만두고 연금을 받으며 안락한 여생을 즐기다가 남은 인생을 마감하고픈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나는 평생 후회가 없는 삶을 살았기에 언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내가 30년 후인 95살 생일 때에 자식들에게서 생일 케이크를 받는 순간 얼마나 내 인생에 대해 통한의 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그 이후 30년의 삶은 부끄럽고 후회가 되고 피통한 삶이었습니다 나는 정년 퇴직 후에 이제 나는 다 살았다 남은 생에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덤으로 주어졌을 뿐이다 라는 그저 그런 생각만 하면서 하루하루를 허송세월했던 것입니다 죽기를 기다리는 삶이었습니다 그런 덧없고 희망이 없는 삶을 무려 30년이나 살았던 것입니다 30년이라는 세월은 지금의 내 나이 95세로 따져보아도 생애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시간입니다 내가 95년의 생일을 맞으면서 가장 후회한 것은 왜 30년이라는 소중한 인생을 무기력하게 낭비하면서 살았을까 하는 점입니다 만일 내가 정년 퇴직할 때 앞으로 30년을 더 살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난 정말 그렇게 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때 나 스스로가 다른 무엇을 시작하기에 너무 늦었고 늙었다고 생각했던 것이 큰 잘못이었습니다 나는 지금 95세이지만 건강하고 정신이 또렷합니다 혹시 앞으로 10년이나 20년을 더 살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나는 내가 하고 싶었던 어학 공부를 다시 시작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혹시 10년 후에라도 왜 95세 때 공부를 시작하지 않았는지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나는 앞으로 45년을 더 살 수 있는 체력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 122세 때까지 살 수 있다니 말입니다 어찌 하루하루를 무심코 넘길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나는 매일매일 영어와 탁구와 컴퓨터를 열심히 공부하여 10대 못지않게 희망과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여생을 아름답게 장식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멋있고 뜻있고 뜻있고 행복하고 즐거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자 합니다 여러분 95세가 됐는데도 이렇게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언제라도 잘못된 길에선 돌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살 길 다시는 무너지지 않을 그 길을 찾으셔서 그 길로 끝까지 걸어가시면서 질병도 없고 고통도 없고 사망도 없는 다시는 무너지지 않을 그런 몸을 가지고 예수님 구름 타고 다시 오시는 그날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분 영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